세금차에 많이 나요. 세금차. 내가 많이 부쳤다. 몸이 많이 힘들래요. 감사합니다. 정미가 형하고 스페어 자동을 해놔요. 네. 형이 이때면 이거 밀어주기 괜찮아. 우리 오늘 작년에 오늘 시합을 다짓고 한 번 할게. 한 번 할게. 내가 지금 힘이 넘친다 싶으면 분위기가 살리고 아 내가 쉬운거 차고 피곤하다 싶으면 분위기를 빨리 다운시켜야 돼. 시간을 끌고 옆을 벌면서 그게 궁식게임이다. 네. 손잡이하고 스페어 자동을 한번 공수제비하면 되십니까? 이거 왜 드는게 교회에서 공이 많이 된다 원순대비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카운트 남치도 다르기 때문에 니가 원순대비 할 때 주먹이 더 잘 보일거야 니가 공이 일축 안 된다 옆으로 돌면서 코어에 빠져나와야지 더 일축 안 돼 원순대비한테는 수면산 다시 무면은 무너지를 니가 다운 시킬 수 있게 시간을 끝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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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합을 밟는 이유가 훨씬 크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가 있다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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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손은 늘 가동은 늘 입앞에 있으면 돼 옆으로 해주면 입앞에 안 돼 입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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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붙여 입앞에 입앞에 그렇지 일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